성경의 성경의 성경에 대해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뿌리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우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역대기는 요시아왕의 신앙개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합니다. 둘째, 요시아왕은 모세율법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셋째, 요시아왕 시대에 스바니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넷째, 남유다의 17대왕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그리고 19대왕 여호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섯째, 남유다의 마지막 20대왕 시드기아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42일 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인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위세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되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 앞에서 바을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들을 빠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낙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상업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을 빠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요하의 전을 수례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석유관 요하아세의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의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래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요하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요하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례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요다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래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자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래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래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요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아가 모세가 전한 요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요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노라하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요하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아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아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요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요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아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요하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하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요하의 전에 올라가며, 요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라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요하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요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요하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야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위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위세의 글과 다위세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여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마리와 수소 3천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며,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들여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리아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엘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다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섬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순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순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라. 아삽의 자순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제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와의 재단에 들였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순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제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구방 누구가 유브라데 칸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여,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노라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화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하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하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다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구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구방 누구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하아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하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하아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요하부식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너부가네살이 또 요하아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하아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하아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하아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요하아 부식의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에 너부가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하아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요하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요하아 부식의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하아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너부가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요하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껴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요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요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요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요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누니, 하늘의 신 요하께서 세상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34장에서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시아 왕 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사무엘 시대 이후, 율법의 정안바에 따라 울바로 지켜진 적이 없었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지낼 때, 자기 소유의 양과 염소 중에서 3만 마리, 수소 3천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 제물을 이렇게 내놓자, 방백들과 레윈들도 수많은 제물을 내놓았습니다. 요시아 왕 때의 유월절 이야기는 열한기와 역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은혜 날씨였습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